지금 대전어랑 중전어 이렇게 한번 때렸습니다. 이렇게 대전어랑 중전어 이 전어 보이시죠? 대전어랑 중전어 때를 한번 덮었습니다. 이렇게 염전해변 이 전어 보이시죠? 많이 튀어? 많이 튀어. 앞에 정면 많이 튀어. 아 많이 잡았다. 이 전어 보이시죠? 역시 베테랑이네.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데 아휴 피알이 너무 어디가다. 아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에요 훌륭한 거에요. 훌륭한 거에요. 이렇게 많이 잡으나. 얼마나 잡으신거지? 이거 한 2시간은 잡은 거 같은데. 양보니까. 2시간 정도. 양보니까 2시간 정도. 양보니까 2시간 정도. 아휴. 가질 수 있나요? 잘 가질 수 있나요? 하하하하 그 물 어떻게 꺼내시려고 거기서 던지시려고 네? 하하하하 니까니깐데 앞에 어 뒷바람이니까 날리니까 날아가는 건데 앞에 힐 때 예 그 얘기죠 예 하하 하하 marvelous 하하하 우리 앞에 있어, 있어, 있어 한 마리, 9마리, 한 마리 정도 한 마리, 한 5마리 들어갔어 틀다가 잡힌 놈을 5마리 아, 씨 아, 이 1.0 폭 올리겠는데? 아니, 저거 다 금대잖아요 쪼금 짧아갖고, 쪼금은 더 멀리 던졌어요 어쩔 수가 없죠, 팔 버릇이기면 없죠? 없더니 그러니까, 얘기했잖아요 다 튀어나갔다니까 뒤에 있었어? 뒤에 있었어? 더 많이 들어갔어 쪼금 더 뒤에 있었어 어, 어, 어 아니, 쪼금 이따가, 형님, 밥 먹고 뭐 시가 마련된 거, 굳이 네, 밥 먹고 어, 다 져졌네, 다 져졌네 신발 다 져졌네 아, 이거 빠졌어 다른 길이 없네 사모님은 곤쟁이 뿌려주고 사장님은 투명 던지고 네, 림투명이라 네, 효과가 없습니다 못 잡고 있어요 쪼금 먹고 저러고 많이 잡으셨어요? 네 꽝이에요 꽝이죠? 그럴 수밖에요 네, 장비를 잘못 갖고 왔어 장비를 너무 무거워서 안 날아가요? 림투명이잖아 림투명이잖아 어, 범책이 너무 짧幹嘛 와, 이거 새꽃이 기가 막힌 전화자문에 어? 기복이요 네? reverb 아셨습니다. 오우 새꽃이! 오우 좋아. 네 형님, 여기 이제. 새꽃이! 좋다. 좋네. 그러니까 맞춰야 돼. 잘 잇고 있다. 야 요거 먹을 거 위에서 요 생선이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와